손님이 늘었다. 매상도 3만 원 늘었다. 수박빙수가 잘 팔려서 그런가? 아니면 경환이랑 전진이 때문인가? 꼭 밥 한 번 사줘야지. 귀여운 것들. 이걸 왜 다 같이 공유하는지 몰라, 영업일치를. 어머, 전진이 형 까볼까? 나중에 또 오게 된다면 무조건 팥을 가져와야겠다. 아, 여기 승부욕 있어? 내일 녹여야지. 이제는 다들 각자 맡은 일도 잘하고 음식 맛도 아주 훌륭해졌다. 그러니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지? 오늘도 수고했다, 경환아.